정면으로 밀어쳐서 투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공까지 모으려면 어떻게 쳐야 할까요? 이 경우에 밀어치기라고 해서 수구의 당점을 너무 올리면 안됩니다. 당점을 너무 올리면 빨간공인 1적구가 대회전을 충분히 돌지 못합니다. 또한 수구에 출발하는 옆회전이 너무 많아도 짧게 실패합니다. 한시방향 투팁 정도로 강하게 쳐야 1적구를 대회전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수구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야 득점이 가능합니다. 옆으로 튕기거나 오른쪽으로 꺾이면 짧게 실패하므로 곧바로 밀어칠 수 있도록 집중하세요. 그 후에 닿아가야 득점이 가능합니다.